유산화와 함께하는 28일 트레이닝, 런지편 몸을 곧게 세우고 양발을 20cm 정도 간격을 벌려 11자를 만듭니다. 한발을 뒤로 빼고 몸의 중심을 앞발에 칠 뒷발을 3정도로 유지해주세요. 발의 발바닥이 떨어지지 않도록 발바닥 전체를 바닥에 붙입니다. 오른쪽 다리의 무릎이 90도가 될 때까지 내려와주세요. 몸이 내려갔을 때 골반이 좌우로 틀어지지 않게 항상 정면을 바라봅니다.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힘을 주며 위로 올라와주세요. 한쪽 다리당 10번 반복 후 다리를 바꿔주시면 됩니다. 반대쪽 다리도 동일하게 반복해주세요.